멜론 음주와드 사전 녹화를 하러 왔는데 이게 어렵다 생각보다는 머리가 어렵다 괜찮게 나와서 완전 만개 사람들의 불빛들 소중한 나날 어두운 밤 달처럼 다 너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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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트하트 유니아들의 양상 네 제이홉하고 제이홉 화부터 한번 그냥 마이홉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을래요? 안 돼 안 돼 그 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생각났는데 상남자 맞는 거 같은데? 이하고 나하고 카메라 가면 돼서 막 스센스하듯이 막 더러워 맞아 우리 그런 거 있었다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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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는 사람! 나중에 놀려! 성공!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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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들어가는 박자가 할 때 들어가야지 뭔가 딱 걸어가는 거 애매하게 애매하게 쌍기 앤 하기스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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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런 거 있어 쟤가 수아 되게 빨라 스피딩 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복잡해가지고 다행히 하냐고? 다행히 하냐고? 아마 연말에 일일하게 하는 무대일 것 같으니까 잘해야겠죠? 대단한 공식 이 기계는 좋아 이게 녹음이 너무 빡세게 나와서 실제로 굴리면서처럼 하다보니까 힘들어 어차피 뒤로 빠지는 거잖아 아아 이제 여러 번 시작해볼까요? 아 뭐 먹었나봐 고마워. 끝에. 감사합니다. 아 너도 하우스고 라운드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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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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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퇴직을 잘 해주실 거라고 보니까 의심치 않거든요. 이게 목음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실제 하는 것처럼 계속 트윙을 따서 지금 목이 완전히, 완전히 지금 못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뭐 어쨌든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무대의 SK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콘서트 통과 왔네. 우리가 애초에 좀 이렇게 몸 좀 땡겨서 이렇게 너도 그걸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해. 발 위치가 한 이 정도로 봐야죠? 오, 제일. 매트릭스 같아. 오, 제일 가로 붙네. 저 봐봐, 저 왼팔, 오른팔 직선으로 맞춘 거 보이냐? 와, 대박이다 진짜. 저 정도는 돼야지 이제 암군탄장한다는 거야. 저거 쉽지 않거든. 야, 어떻게 저러냐? 차고가. 차고가. 자, 저희 우승이 안 좋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예언설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정체 든든. 일단 원코 테이블 셀스탄을 다 빼주시고. 댄스 브레이크 테이블도 뱉해주시고요. 일단 뭐 식물이 너무 멋있게 해줄 거라 저는 내일 열심히 또 본무대 성룡자, 보인, 러브, 디몬, 쇼스가 남아있어서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러 내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만약 밀면 그렇지, 뭐 그 정도 해서 그렇지, 이렇게 와서 자, 그렇지, 그렇지 센터에서 얼마나 앞으로 하자 이번에는 뭐 작년까지 해오던 무대들과 다르게 예전 무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멤버들이 뭔가 자기를 뽐내고 표현할 수 있는 무대들이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도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 야. 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끝나면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빠른 출근이라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아 개인 무대라니. 무섭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난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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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생 첫 개인 무대. 떨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애들 어떻게 이걸 매일매일 했었던 거지. 진짜 대단한 애들이 다. 오늘 개인 무대를 했는데 이 무대를 자주 하는 우리 다른 친구들이 되게 존경스러웠고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잘 예쁘게 편집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고생해주는 동생들 파이팅. 호비도 이걸 열심히 하고. 오케이 한 번 해볼게요. 카메라 리허설 하면서 산업 돌릴게요. 전부 너무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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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이거 뭔가 이렇게 나. 나 딕지 뭔가.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 이번에도. 특히 이제 멤버들 각자마다 개인 무대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옛날 느낌을 살려 팝핀을 준비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뭔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또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멜론 뮤지커드 무대에.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연주해줄게. 이렇게 사진 녹화. 끝났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특히 이제 준비했던 무대들이. 중방에서 이제 배탈 나요. 잘 놀다갑니다. 가서 그냥 얌전하게 살이 잡고. 아 왜 이리 아쉽지? 앉아서 엉덩이 들고 쭉 들고 돌아서 창 쳐야 되는데 빠르게 돌아서 팍 쳐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돌고 이렇게 해서 아쉬운데 너무 춥다 저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 사전 녹화 잘 마무리 됐고 여기까지 이제 감독님들이 열심히 편집을 해주실 겁니다 다른 멤버들 무대도 봤는데 참 잘한 거 같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걱정인 건 이제 디어 리소스 무대인데 그 무대가 할 건 많은데 이제 생방이어서 이제 실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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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날게요 prospects 분리 자, 시작할까요? 맛있겠네. Check it out now, check it out. 레드 카페. 드디어 그 시즌이 왔습니다. 블루 카페에서 왜 안 되지? 블루 카페? 블루 카페? 아, 네, 먹어주세요. 아, 네, 먹어주세요. 차크한 거 없으시나요? 레드? 미래주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블 아티스트 방사수연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발맥콘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뷰무이한 이렇게 연예소다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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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엄청 추웠었던 것 같은데? 너무 추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번 더 추웠습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거나 어디 많이 나가면 항상 듣는 말이 너의 암이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 너의 암이 너무 핫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유난스럽게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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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양이의 그의 restorative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께 조금이나마의 힘이나 희망이나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미 있고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곡들 앞으로 열심히 만들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참 십곰 웹 Ny Ann is playing 올해의 앨범 개인적으로는 오늘 중에 시작을 어떻게 좋죠? 방탄소년단 올해의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performance 2013년 메뉴 기억하시죠? 네 그때 승인이상 받았는데 몰래카메라를 주의 알았죠? 갑자기 저 2명 불러가지고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올해 앨범상을 처음 받게 됐는데 그때도 몰래카메라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이미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지금 2019년이에요 정말 이렇게 369 벌써 저희가 데뷔한 2010년대 마지막에 와있고 저희 7명 벌써 7년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길던 밤에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도 미약하게나마 저희가 저의 자리에서 저희만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길들로 여러분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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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잘했어. 너무 고생하셨어. 잘하셨어. 개인 춤추는 이 멤버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야 난 처음으로 춤춰봤다 형.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리버스 하나 수급하시고요. 오케이.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한 시즌 시작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죠 우리. 그쵸.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아미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드리면서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할리오. 하! 나 혼자.